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2022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전국의 수험생분 많이들 반갑습니다. 저는 인터넷 강의 경력 20년, 인강에 살아있는 화석, 머스트로마톨라이트죠? 장풍입니다. 이 장풍이가 20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장풍이만의 어떤 강의 철학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유명한 강사, 아, 되면 좋죠. 유명한 강사가 되기보다는 아니, 유일한 강사가 한번 되어보자. 이렇게 유일한 강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유일하게 중1부터 고3 N수생까지 전학년의 과학을 책임지고 있고 재미있게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밑바탕으로 누구보다 엄청난 진화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노하우로 유일하게 지구과학원의 내용을 조금 더 쉽고 우리 풍마이들의 입맛에 맞게, 편하게, 하지만 완벽하게 그리고 다양한 컴퓨터 그래픽의 활용으로 부담없고 재미있게 강의할 수 있을 거라 장풍이는 자부합니다. 자, 우리 풍마이들 드디어 우리 차례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 지구과학원의 완성을 위한 첫 발을 내 뒤를 디디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장풍이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변화에 적응하며 야심차게 진화한 2022학년도 수능 개념 완성! 지구과학 지존이 되는 능력! 그 지존력이 어떤 강좌인지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교육 개정이 되어서 첫 번째 치뤄진 수능, 아주 큰 의미가 있었지요. 바로 2020년 12월 3일에 시행된 수능부터 간단하게 경향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능은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보다 난이도가 높았고 그리고 자료 해석뿐만 아니라 개념을 응용해야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면서 문제를 푸는 데 시간도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아니, 해가 갈수록 수능 문제는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고 아니, 그래서 더 지역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자료 해석 또한 아주 만만한 게 아닙니다. 복잡해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 또 한 번 기본 개념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수능이었습니다. 우리가 2019년 공구 개정 교육 과정의 마지막 수능, 그 지구과학원은요. 역대급 난이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이 막 당황했었다고. 그렇다면 이 흐름으로 한번 살펴보자. 2022학년도 수능은 당연히 2021학년도 작년 수능보다 더 어려워질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려운 문제의 유형을 제대로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려운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개념을 더 정확하게 다져야 할 것이며 지역적이고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봐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료 해석 연습을 해야 하고요. 또 시간을 관리하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자, 이에 맞춰 우리는 좀 더 진화되고 그리고 변화된 지존력으로 수능 기본 다지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존력 강의는 2022학년도 수능 지구과학원 대비 지존력 전국의 수험생 풍만이들이 수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능 지구과학원 노베이스인 풍만이들 사실 누구보다 조금 개념을 쉽고 재미있고 그렇게 정리하고 싶은 풍만이들이 들어주면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수능 지구과학을 미리미리 공부하고 싶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풍만이들이 지금부터 장풍이와 호흡하면 됩니다. 지존력은 모두 스튜디오 촬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핵심 개념 강의 40강, 문제풀이 약 100문제 6강, 총 46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부족한 풍만이들 막 걱정할 거야. 그치? 그럼 바로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지구력이 바로 오픈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 마침내지 말고 우리 지존력부터 한번 완벽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지요. 제발 부탁인데 개념이 부족한 상태에서 문제를 먼저 막 푼다라고 하지 말자 이거야. 왜? 개념이 부족한데 문제로 정리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개념들까지 머릿속에서 뒤죽박죽됩니다. 그러니 지존력으로 확실한 개념을 잡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수강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수능 접근력이 생기다는 것이지요.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존력은 주 2, 3회 업로드가 될 것이며 핵심 개념을 한번 다 보고 우리 3월 첫 모의고사를 한번 치러보자! 라는 의미로 2월 말에 다 완강이 될 것입니다. 지존력은 수능 강의 중 가장 호흡이 길고 그리고 수능 당일까지 봐야 하는 그러한 강의입니다. 왜냐?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 완성 강의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완강까지 그리고 수능 당일까지 지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능을 향한 우리 풍만이들의 1년간의 긴 여정의 첫 시작에서 중도하차하는 일이 없도록 장풍이가 앞장서서 막 이끌어갈 테니까 우리 풍만이들은 저와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동행해 주시면 됩니다. 장풍이가 더 재미있고 더 흥미롭게 강의를 끌고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얘들아 장풍이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재미있게 터는 거 그래 재밌게 하면서 즐겁게 하면서 그러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풍만이들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지존력의 강의의 강점이자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풍이가 지금부터 수능 날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게 될 두 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개념 이해가 기본이다. 두 번째, 용어 암기가 필수다. 이 두 마디입니다. 제가 이 두 마디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 우리가 수능 끝까지 제일 중요한 것 바로 개념이어와 용어 암기죠. 왜냐하면 사실 이 두 개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자료 해석을 할 거야? 용어도 모르는데, 이해도 못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할 거고 응용? 아이고, 안 되지. 그리고 수능적 사고력의 접근도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이를 위해서 개념 완성 지존력에서는요. 장풍이가 우리 풍만이들이 어려운 내용을 뭔지 잘 압니다. 그 어려운 내용을 좀 더 쉽고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아니, 자꾸 등급도 안 되면서 자꾸자꾸 어려운 강의만 보지 말고 자신의 등급에 맞는, 수준에 맞는 그러한 강의를 보면서 우리 공부의 재미를 느껴보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의 재미가 이런 거야. 한 등급, 한 등급 올라가는 거지. 모의고사 올 때마다 한 등급, 한 등급 올라가서 우리 수능 지구과학 1 수능 당일은 1등급에 도전을 해보도록 합시다. 사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쉽고 자세하게 할 거냐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풍만이들 중에 헷갈려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열곡과 열곡대가 있어요. 이 두 개의 말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니, 열곡과 열곡대는 같은 게 아니야. 대니 공통점은 바로 발산형 경계, 멘틀 대류의 상승부, 양쪽으로 잡아당기 장력, 차이점은 바다에서 형성되느냐, 대륙에서 형성되느냐.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다 풀이해드릴 것입니다. 왜? 이해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해시킨 다음에 설명으로 넘어가니까 내용 이해가 안 될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한 설명으로 우리 풍만이들의 머릿속에 모든 개념들을 쏙쏙쏙 단박에 이해가 가도록 개념 설명을 진행할 것입니다. 지구과학원의 암기 이건 얘들아 안 할 수도 없고 참 중요한 걸 알지만 그냥 무조건 레오라고 한다고 해서 외워지는 것도 아니죠. 외우는 것도 얘들아 다 기술이 필요하다고 기술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용어 암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풍이는 주입식 암기가 아닌 이해하는 암기로 재미있게 우리 풍만이들에게 강의를 할 것입니다. 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3단원 킬러단원이라고 하죠. HR도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외울 게 착한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런 거 하나 있다? 예를 들어서 오빠! 품캐그맨! 이거 풍광형! 아니 사실 얘들아 이 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 어차피 외울 거잖아. 순서도 정말 중요해요. 이런 것들 딱 지금 들으면 굉장히 많은 풍만이들이 아니 뭐 고3 강의가 뭐 이렇게 유치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그렇게 생각한 것부터 우리 풍만이들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왜? 이미 머릿속에 암기가 시작된 거야. 아 유치해! 아 유치해! 오빠풍 개그맨이 뭐야! 억지잖아! 하면서 생각하는 이 순간부터 끝났어. 암기됐어. 봐라. 수능장 가면 이 오빠풍 개그맨 바로 생각난다. 갑자기 얘들아 분광형 딱 나오면 오빠풍 개그맨 하고 생각이 날 거야. 끝난 거야. 사실 이거는 수많은 선배 풍만이들이 이미 장풍에게 많은 DM이라든가 게시판을 통해서 후기 같은 거 많이 올려줬잖아. 자! 이렇게 이해를 바탕으로 수능장에서 떠올릴 수 있는 암기법까지 우리 곁들어서 개념 이해와 완벽한 용어 암기가 가능한 강의 이것이 바로 지조력입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3일에 우리가 치렀던 수능 그 수능에서 줬던 교훈이 좀 더 지역적이고 좀 더 자세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완벽하게 진화해서 우리 풍만이들의 수능 지구과학원의 기본기를 탄탄히 다져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럼 그런 기본기를 같이 할 장풍이의 진화된 결과물 교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조력 교재는 본교재와 필살기로 구성이 됩니다. 본교재는요 강의에서 활용되는 개념서이고 부교재인 필살기는 필기 노트입니다. 자 필살기는 장풍이와 호흡을 하면서 공부하기에 아주 최적화된 노트 필기 우리 풍만이들의 지구과학 개념서 요약집을 활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본교재의 구성부터 한번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입니다. 그래 이 본교재의 내용은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모든 교과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날개 부분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분석해서 지엽적인 부분 구석구석 모든 내용을 다 담아놨습니다. 지구과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알아야 하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약간은 심화된 내용까지 지존력에 장풍이가 다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수능 지구과학의 꽃 뭐야 자료에서 이 자료 분석을 얼마나 정확하게 빠르게 해내느냐가 바로 지구과학 고득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이걸 위해 장풍이 코너 중에 자료 집중 분석에는요 이 자료 분석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주요 내용과 관련된 자료의 분석 과정과 풀이 과정 등이 자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문제는 모두 다 어디서 기반으로 한다? 교과서 교과서를 기반으로 나오는 문제지요. 그러면서 교과서 탐구 분석에서는 교과서에 나오는 필수 탐구 또한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탐구와 관련된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탄탄하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표 유형 분석 각 주제별로 대표 유형의 기출 문제를 아주 그냥 부셔버리는 코너지요. 바로 문제의 출제 의도도 우리가 한번 파악해보고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장풍이의 모든 노하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보기별로 세세한 첨삭까지 장풍이가 다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만 풀면 좀 심심하잖아. 그래서 좀 더 완벽한 문제 유형 분석을 위해 단순히 문제풀이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자료에 대한 첨삭 해설이 아주 자세하게 분석이 되어 있죠. 아이고 하나 만들어날라고 힘들었어.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개념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도록 관련된 개념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구성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대표 유형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는 뭐 눈 감고도 아 이 자료 아 이 문제 바로바로 우리가 해결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내용을 배웠으니까 실전 대비 문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대표 유형 분석이 끝난 후에 실제로 문제풀이 적용을 위한 실전 대비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중단원 별로 필수로 꼭 풀어야 하는 기출 문제가 다양한 난이도로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장풍이의 자세한 문제풀이와 함께 들어보면서 수능에 대한 감을 익혀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장풍이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바로 필살기 자 지존역 교재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 다음에 어 내가 공부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 이것이 바로 선배들도 아주 극찬한 굳은살 내가 그냥 굳은살이 배겼는지 안 배겼는지 다 확인해볼 거야 그냥. 되네. 내가 이걸 왜 만들었냐면 굉장히 많은 풍마일들에게 장풍이가 수업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해했어? 다 이해한 거야? 그러면 다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요. 다 이해했대. 그런데 뒤돌아서면 또 까먹고 까마귀 고기를 먹은 거야? 계속 까먹어.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봐라. 이해의 기본은요. 설명입니다. 내가 막힘없이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누가 듣고 이해가 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완벽히 내 자신이 이해가 된 것입니다. 즉 내가 얼마나 외웠는지 그리고 기본 개념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완벽히 이해됐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내가 스스로 표현해보는 것이지요. 이에 백지노트를 활용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백지노트는 장풍이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죠. 백지노트만큼 내가 어느 정도 개념을 알고 있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풍이가 옛날에 EBS에 있는 공부의 왕도에서도 이런 백지노트를 활용법을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먼저 한 강의 공부가 끝나면 각 제목과 그림 자료가 있는 필기노트의 내가 아는 개념을 써내려가면서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는지 확인하면서 복습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한 중단원의 공부가 끝나면 교재의 구둔살 부분을 펼쳐서 각 제목 아래로 내가 공부한 내용을 쭉 적어 내려가면서 중간 점검을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막 써내려가다가 막혀 내가 유달리 부족한 부분이 느꼈어. 그럼 어떻게 돼? 해당 부분만 골라서 강의를 들으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보도록 합시다. 이게 구둔살이 베기도록 해야 돼. 수능 지구과학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계속 강조하는 것 교과서의 핵심 개념을 바로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풍만이들 2022년 수능 대비를 위한 가장 중요한 훈련을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공부에 대한 계획을 잡는 것 사실 시기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잡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강의 업로드 스케줄에 맞춰서 강의를 듣고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자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정말 언제든지 지체하지 말고 나중에 질문을 하면 까먹으니까 꼭 바로바로 질문 답변 게시판을 통해서 우리 풍만이들이 모르는 내용 아주 사소한 질문까지 바로바로 짓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건 얘들아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사실 이 게시판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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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을 달아드리는 것 이게 바로 장풍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이 게시판 답변을 장풍이가 빨리 달아주는 것을 굉장히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20년 인강의 역사에 맞춰서 내가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에요. 생각해봐. 아니 공부하다가 막혔어. 게시판에 질문을 올렸어. 근데 그 질문이 몇 시간 있다가 지나야 해소가 되면 공부의 맥이 끊기잖아. 그래서 나는 20여 명의 답변 조교 샘들이 여러분들의 질문을 항시 컴퓨터 앞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풍마이들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꼭 필요하고 꼭 거쳐야 하는 수능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아주 솔직한 수능입니다. 수능이라는 것은 정말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죠. 그냥 공부만 주구장장 잘해서가 아니라 스케줄 관리 체력 관리 시간 관리 등의 관리가 필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훈련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한 훈련들이 모여서 우리 풍마이들의 지구과 원 만점을 받게 할 것입니다. 우리 풍마이들 절대 혼자 외롭게 수능을 준비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장풍이 그리고 우리 훌륭한 조교 샘들 풍팸이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부터 우리는 수능에 대한 힘든 여정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칠 때도 그리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비들이 찾아올 때마다 언제든지 장풍에게 게시판이나 인스타 DM으로 털어놔 주시면 빠른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끝까지 우리 풍마이들을 응원하면서 수능 그날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그냥 열심히가 아니라 아주 간절하고 절박하게 한강이 한강이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마이들이 한 등급이라도 올려야 한다 라는 그 간절함으로 그리고 우리 풍마이들의 간절함 장풍이의 간절함이 모여서 우리는 더 큰 기적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장풍이가 준비한 것들 지금부터 마음껏 뽐내 보겠습니다. 우리 풍마이들은 즐기면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존력 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풍마이들 힘냅시다. 파이팅!